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 100개야 이게 거의 200km 뭐야? 연레를 가야지 연레를 뒤져야지 몇미터만이야? 300미터만이야? 마지막으로 몰랐습니다 빨리 뭐야? 후샤 잘팠는데 왜? 왜 안말려? 여기 또 아주 예쁜데 왜? 말려줘야 돼 근데 여기 머리 잘가지? 2번을 여기 대박이야 오르막인데 뒷바람 아아아아 왜? 어?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나쁘진 않은거 같아 잘 좋지? 어? 에이프로? 뭐해? 얘는 그냥 아예 몸이 감추고 치기로 막 먹은거 같다 나? 나? 실례? 저 그냥 아무 상관없어 야 이쪽에 있네 아 얇다 얇딱 아니네? 응 지금 정상없어 아 포텔 좀 빨리 쉬어 왜 취할지? 그래 아 까비 아 침이 다 되었는데 왜? 응 응 응 응 응 뭐야? 아 이거 이상해 아니? 니가 이상한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응 응 응 응 응 살살 딱좋아요 딱좋아요 살살 딱좋아요 도전해야지 바로 3번으로 꺼냅니다 뭐야 더 아프라 축하한다 끝까지 다갔어 백오일 오르마이 너무 나 나 그거 했거든 다운스잉 잘못됐어 수능도 좋네 말린다 엘리스프 나왔고 말린다 네가 제일 좋다고 하네 엘리스프 나왔고 말린다 밀러 오르마이 0.01 페러웨이 페러웨이 지나고 있네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저거 올라간다고? 갔다 갔어? 올라갔어 이게 왜 갑자기 우리한테 엄청 무서웠어 왜 이렇게 당겨냐? 중립 중립 만족하다 이불차 많이 먹어가지고 너보다 좀 쪄어 30도 멈추나 30도? 30도? 몇 도를 보냐 몇 도를 보냐 헷갈려 몇 도를 보냈어 몇 도를 보냈어 몇 도를 보냈어 몇 도를 보냈어 오랜만에 치면 엘리스프 헷갈리잖아 몇 도를 보냈어 몇 도를 보냈어 2시간 1시간 연습 연습 더 많이 올렸어 또 돌아왔어 폭바로 가길래? 3시간 내 손으로 무슨 일이야 나 내 손으로 내가 내 손으로 봤다고? 어디가 이상했지 3번하다가 오른쪽으로 다 갔는데 그런데 불어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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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끈 깨끈 하이드로 아이고야 미칠 나오거든 이러면 안올라 귀디가 올라왔다 라고 하거든 860만인가 까지 다 봤거든 근데 솔직히 보면은 860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실망하지 않았다고 이러더라고 뭐 하누이트리에 술씩? 절대 안되네 아이고 여기있냐? 네 가오도? 나기문이라 나기문? 나기문? 나기문 혼자가서 못해놔 그게 뭐였지? 먼저는 플로티링 서울에 전부하는 야 그거 재밌냐? 아 인기가 좀 있을 수밖에 그리고 와 또 내리막이야? 와 와 야 그 잘 맞으면 되냐? 300m 많이? 아 근데 빼오는 누가 내? 예 야 이건 추운 수준이 야 이거 뒷통감 뒷통 땅쳤어 땅쳤어 아 아니였어 종범의 짐신거 이제 시작하자마자 쓰면 안되는데 아 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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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떼어 응 형이야 응 형이야 응 얘가 너무 좋네 아니 엘리야 어깨 사라 약간 우측 돌려 돌렸어 어이 어이 이것도 싹 트원인데? 너 내리만 있으면 트워도 되겠다 잘 맞다 그렇지 너도 사모쳐야지 막바람이라니까 왜 이렇게 사모쳐야지 당연히 나 막바람을 못봤어 나 막바람을 못봤어 정신에 대해서 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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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똑발만 갔으면 올라오는 같겠다 저거 171이면 아 아 아 버스 같지? 응 안 죽는게 아니다 야 아 아 생크를 났어 잘 춘다 여기 왼쪽으로 흐르거든? 그렇지 잘 춘다 깜다 김장갑을 잘 불러넣어 미친놨네 이건 악밖에 안나왔어 와 진짜 러퍼할꺼 같아 잘 춘다 잘 춘다 우비 뽀꺼 뽀꺼 까비 뽀꺼 까비 뽀꺼 까비 뽀꺼 까비 뽀꺼 까비 정답 1.2미터 아 오 오 1.2 1.2 1.2 아 까비 패드 넣어 왜 왜 가수 아 아 아 아니 아 아 번디 아 와 이게 들어가네 아 그렇게 조져 아 정보륙 아 9원 더 10원 더 아 어 오 50원 더 오 오늘 날씨가 가는거 아니야? 오늘 누가 살려는게 다 말 반대로 간다니까? 정말 잘맞아 유승훈 멀리건 얘기했지? 확실히 수준이 바뀌었어 간 다음에 돌아야 해 이게 안돼 너는 나처럼 치는거야 너는 왔다갔다 해 심하지마 나도 솔직히 이 손맛을 다시 못 느낄거라고 알고 있어? 아니 아니 대신 노린건 안돼 지금 나도 그냥 오? 똑따로인데? 좋다 이 정도면 뭐 나 처음에 봤잖아 오 오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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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이슈 아니야 큰 이슈 아니야 여기서 버디하면은 이어간다 스피드 이거 왜 많이 걸려? 마지막 버디 생크나는데? 이슈구 이 텀 이슈구 조울연속 세컨샷 쭉 나 그렇게 밤어? 그쵸 전문한 세컨은 179 percentage 2개 아 바비 사장님이 괜찮은데? 사장님이 너무 잘한다 사장님이 너무 잘한다 사장님이 너무 잘한다 사장님이 너무 잘한다 이번엔 조그마한 사장님이 좋지 않나? 고소하는 중 고소하는 중 사장님이 너무 잘한다 역시 정수 아 1미터였나야지 죄없어 뭐고야 꼬꼬래 저거 베이직거라고 아니 우리 이제 템트인데? 돌려봐 왜 알려달라고? 그냥 개무침 와 그냥 개무침 뭐지? 커트로 할려봐 18도? 18도? 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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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또 또 그렇지 4 4 4 4 4 4 4 5 이게 안들어간다고? 이게 안들어간다고? 와 진짜 열받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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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돌아간다고? 어 이거 왜 이래? 다음번엔 거리 조절을 잡아보세요 우측 형한테 괜찮아요 형한테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엇가전 다 관련된거에요 나중에 진짜 해줄게 짧다